엄마! 나 왔어! 진아 왔어!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저 이제 기다리는 환자 없죠? 네 원장님 반응의 환자가 마지막 환자예요. 오케이 됐다. 간신히 시간 맞출 수 있겠네. 데이트 약속 있으세요? 영화 한 편 보러 가기로 했어요. 좋겠다. 원장님 지금 퇴근하신대요. 어차피 대기 환자 없어요. 전화 예약 환자 두 명 다 있어요. 곧 오실 거예요. 예약 환자가 있다고요? 네. 선배님, 선배님. 어디 가세요? 약속에 서서 나가봐야 돼. 예약 환자는 한 선생님이 좀 봐줘야 되겠어. 자 그럼 부탁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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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난처한데. 한 선생님은 어떡하나? 어떤 사람은 왕 연락했네. 그렇다고 환자를 저희들이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고소합니까? 뭐하고는? 네 상진 씨. 방금 표 끊었어요. 환불요? 왜요? 아니 6시면 병원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언제 끝나요? 모른다고요? 미안할 건 없고요. 좋아요. 끝나면 와요. 올 때까지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여보세요? 상진 씨. 상진. 이씨 뭐야. 또 끝났어. 진짜 이 사람이 말이야. 어? 날 지금 물로 보는 거야 뭐야? 끝났어. 여태 연락이 없다는 건 돌려줄 생각이 없다라는 거야. 야 그거 어떤 놈인지 대박이다 대박. 아휴 보통 사람은 그 카메라 얼마인지도 몰라. 압튼 우리 쪽에서 손해배상 천만 원 해야된대. 여긴 찍어야 돼요. 이겐 씨 내일밖에 시간이 없대요. 누가 그걸 모르냐? 카메라가 있어야 찍지. 변상을 해줘야 카메라를 빌리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아 보험 같은 거 들어놨을 텐데 천만 원은 좀 너무했다. 지우 너 카메라 렌트 해올 때 계약서에 소장 찍었지? 네. 약간 읽어봤니? 아니요. 계약서를 그렇게 써있어. 아휴 안 그래도 촬영품 꺼내서 손해가 얼만데 진짜. 제 잘못이니까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내 탓이잖아요. 제 탓이에요. 아 그러면요. 내가 700 할 테니까 태욱 씨가 300 해요. 아니요. 제가 700으로 하고요. 지우 씨가 300으로 해요. 아 뭐 돈도 없으면서 왜 자꾸 큰 소리를 치고 그래요. 아니 뭐 만들어 봐야죠. 당장 오늘 안으로 해결을 해야 내일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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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언니도 진짜 너무한다. 아니 회사 일하다가 생긴 사고 아니야. 그럼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줘야지. 지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뒷짐지고 있는 것 좀 봐. 아휴.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뭐. 태욱 씨네 집 부자예요? 아니요. 저 그러면은. 피차 양심적으로 해올 수 있는 데까지만 해봐요. 아휴. 뭐 어차피 천만 원 다 구할 수는 없을 테고. 모자라는 거는 회사에서 해달라고. 어떻게 때라도 써보시받게요. 아휴. 그러면 안 되죠. 아 시키는 대로 해요. 개뿔도 없으면서 왜 뽁뽁 웃기고 난리야. 아니 뭐. 나 그냥. 아휴.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저요. 지우씨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러면은 무리하지 말고요. 아휴. 구할 수 있는 데까지 구해와요. 뭐 100만 원도 좋고 50만 원도 좋으니까요. 예쓰.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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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оо. те오가. 형 어디에요? 나? 뭐ул Swami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인데. 형가 깊지야 돼요. 무슨 일인데? 문제 생겼어요, 급해요. 사무실 근처인데, 거기 누구 있어요? 어, 월말결산이라 비자 아직 있을 거야. 사무실에 들어가 있어 금방 갈게 오빠 하나 흔들리면 우리 집 쑥대밭 되는 거야 세영 언니가 우리 집 중심축이라는 거 알지? 언니 잘못되면 우르르 도미노야 우리 집 한방에 무너져 오빠도 알지? 네 저예요 아직 병원이네? 나왔어요 그럼 가게로 좀 올래? 지금은 안돼요 약속 있어요 그럼 끝나고 와 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왔어 시동생 둘 있다고 했잖아요 시누이는 약국하고 그 약국하는 시누이하고 우리 병원 한 선생하고 사귄다고?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좁아 아니야 그 친구는 내 동생 지우한테 꽂혔는데 어제도 만났다니까요 어제도? 그 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더니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세상엔 비밀이 없다는 거 제 아무리 감추려고 노력해도 어떤 식으로든 밝혀지게 돼 있다는 거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은 지워지지 않아 멈춘다고 멈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나도 힘들어 어떤 땐 정말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놔버리고 싶어 집에 들어가도 바늘방석이야 요즘 식구들하고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와이프를 보면 가슴이 저려 술을 마셔도 잠을 잘 수가 없고 잠을 자도 악몽을 꿔 그치만 석영이를 만나면 다 잊을 수 있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난 이 길을 택할 거야 후회 같은 거 없어 석영이를 사랑하니까 석영이 사랑하니까 수희는 만들어놨냐? 네? 나 죽으면 입고 갈 옷 만들어놨냐고 아 수희요? 할머니 갑자기 그런 말씀 왜 하세요? 수희는 미리 해놓는 거다 그래야 오래 산대 그런 짓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데 그런 준비를 안 해놨겠어요 영종 사진은 어디 있니? 할머니 왜 자꾸 그러세요? 사진 아무 때나 찍으면 되죠 말 나온 김에 사진 찍으러 가자 우리 할머니 할머니 이 밤중에 어딜 간다 그러세요? 이곳은 사진관에 가야 사진을 찍지 아 알았어 알았어 사진관에 갈 거 없어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진아야 내 조수 좀 해줄래? 뭐? 또 뭘 하라는 건데? 할머니 사진 찍어도 되려고 사진? 우서요 영숙 씨 예쁘게 입술 꼬리를 살짝 올리고 예뻐요 좋아요 자 영숙 씨 찍어요 엑스트라 나오시고 자 하나 둘 셋 다 됐습니다 손님 수고하셨어요 잘 찍었어? 예 왕할머니 그만 찍어요 얼굴 닳겠어요 우와 영숙 씨 사진이 너무 잘 나왔어요 결혼 상담사에 보내면 신랑 감들이 줄을 서겠네 할머니 할머니 식사 하셔야죠 예 음식 올라가세요 예 올라가요 할머니 밥 먹고 화투 치자 네 할머니 근데 엄마 시어머니 아직 안 들어오셨어? 글쎄 오실 때가 됐는데 우리 시어머니 마중 나갈까? 콧구멍에 바람도 서있 겸 오랜만에 산책 좀 나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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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두 내로 공부 깨나 하는 사람인지 알겠어요 아이고 씨 엄마 내 꿈이 뭐게? 그야 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우리 진아 꿈이겠지 아니 아니야? 그럼 뭔데? 호텔아 전 세계에 100개의 호텔을 가진 호텔아 우와 그럼 되게 좋겠다 우리 딸 덕분에 호텔비도 안 드리고 전 세계를 다 구경할 거 아냐 엄마 스위스 가고 싶다고 했지 내가 알프스산 밑에 그림 같은 호텔 하나 지어줄게 우리 딸 덕분에 엄마 어릴 때 꾸면 이루겠네 알프스 소녀 하이디처럼 사는 게 엄마 꿈이었거든 고마워요 우리 딸 순진하긴 어휴 예 어머니 안 그래도 마중 나가고 있습니다요 뭐 마중? 지금 어디까지 오셨어요? 나 오늘 늦는다 일이 잔뜩 밀려 있어 저녁은요? 어 여기서 시켜 먹을 테니까 먼저들 먹어라 예 어머니 오늘 일 끝났는데 왜요? 엉클할 일 있어 자네 먼저 들어가 무슨 일인데요? 건우라 그랬어 집에서 못한 얘기도 있고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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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들어가자고? 할머니 늦이 신나잖아 어 싫어 싫어 나 그냥 안 들어가 그냥 안 들어가면? 우리 오랜만에 몸 좀 풀자 뭐 뭐 몸을 풀자고? 어머 어머 이게 말하는 것처럼 이게 아주 날라리가 다 됐어요 흐흐흐 아 아 좋으면서 아이 아이 아 완전 신났어요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열나게 흔들어 볼까? 오케이 잘 레디? 렛츠 고! 예! 빛이 렛츠 고! 내게 상해 사는 이 세상이에요 자신을 만들어봐요 야호! 알고erna 병원 일은 어떠냐? 그냥 그래요? 병원 진료 끝나면 갈퇴군이라던데 집에 안 들어오고 어디 가는 거니? 누가 그래요? 지우가 그래요? 지우한테 가서 염탐 해오라고 시키셨어요? 염탐이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래 한두 살 먹은 어린애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관수술했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줄도 모르고 지난 몇 년 동안 헛고생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무슨 고생을 하셨는데요? 누구 말이라고 하니? 진아 어머니 자식 같기를 얼마나 소원했는데 그건 저희들 문제예요 세영 그럼 뭐냐?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온갖 약을 다 먹고 매주 병원에 다녔다 보건수술 받았어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보건할 거 애당초 왜 했는데 그런 짓만 안 했으면 벌써 애 둘은 생겼을 거 아니야 진아 있잖아요 진아는 자식 아니에요? 세영이가 난 애가 아니잖니 다신 진아같이 불행한 아이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니? 진아같은 애라니 엄마 없는 아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말은 세영이 하고도 갈라설 수 있다는 뜻이니? 석영이 하고도 그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요 그 애가 갈라사게 만들어서 애미한테 그 분풀이로 정관 수술을 했다고? 무섭구나 정말 무서워 내 아들한테 이렇게 독한 구석이 있는 줄 몰랐구나 그 어머니의 그 아들 아니겠어요? 얼마나 지독하게 석영이를 내몰았는지 다 잊어버리셨어요? 어머니가 석영이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때 같이 죽지 못한 걸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못난 놈 여러 말 하지 않으면 네가 앞으로 더 잘해야 돼 착한 세영이 사랑해주고 우리 예쁜 진아 상처받지 않게 해주고 우리 모두 너 믿고 살아 네가 네가 가장이야 네가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응? 와 오늘은 별이 참 많다 엄마 보고 싶지? 낳아준 엄마 아니 안 보고 싶어 당연한 거야 누구나 낳아준 엄마는 못 잊는 거야 정말이야 보고 싶은 생각 없어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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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 보고 싶다고 하면은 엄마가 꼭 찾아서 만나게 해줄게 그럼 나 보낼 거야? 나아준 엄마 찾아서 나 보내버릴 거야? 아니야 아니야 절대로 안 보내 진아는 내 딸인걸 아무한테도 안 보내 정말 진아 엄마 해줄 거지? 끝까지 진아 엄마 해줄 거지? 진아를 낳아준 엄마는 우리 진아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으니까 아주아주 고마운 분이야 그치만 엄마는 그치만 엄마는 우리 진아를 꼬맹이 때부터 키웠고 늙어 꼬부라질 때까지 같이 살 거니까 진짜 엄마는 나야 정말이지? 약속해줄 거지? 끝까지 진아 엄마 해주는 거다? 그래 약속해 자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맺은 약속을 꼭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진아하고 제가 영원히 엄마와 딸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피보다 더 진한 엄마와 딸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진아하고 딸기 우리 진아하고 딸기 우리 진아하고 딸기 저 왔습니다 어머, 뭐 왔냐? 아버님 혼자 계세요? 어 네 시어머니는 요가학원 가셨고 네 신랑은 우람대로 학원 갔고 딸은 연예지로로 갔고 아버님 저녁식사는요? 어 그 자리에 라면 끓여 물 올려놨어 지금 아이고 뭐 라면 드세요 제가 밥 차려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너는 먹었냐? 아니요 저도 배고파요 아버님 그래 우리 둘이 오붓하게 먹자 네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그래 그래 찌개는 내가 끓인다 예 아이고 오붓하게 먹긴 그렇어 아이고 아이고 배고파라 아이고 배고파라 아니 여태까지 밥도 먹어도 더 먹고 무슨 사람과 그렇게 바쁘셔 어머니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아이고 여왕님이 웬일로 오르는 일찍 기가 하셨을까? 일주일 동안 밀린 빨래 저녁 준비에 쉬어 설거지까지 오늘은 어깨가 좀 뻐근하실걸? 아이고 너가 봤지 어머니 아니랄까 봐서 아빠린이 안 들어오고 뭐냐 엄마는 들어왔다 우리 엄마 엄마 들어왔어요? 예 알았어요 근데요 상의드릴 게 있는데요 저기 태욱이가 안 돼요 아빠한테는 안 통해 아버지한테는 저기요 태욱이 아직 안 들어왔죠 안 들어왔는데 왜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빨리 들어와 태욱아 그 돈 내 맘대로 꺼내지 못해 제가 월급 타서 갚을게요 그 한 번에 못 갚고 할부로 할부로 갚을게요 예자씨 시제 얼마 있다고 그랬지? 600이야 그 돈 갖고 와요 내 앞으로 가지 그 금 처리하고 네 형 고마워요 제가 진짜 잊지 않을게 수고들 했어요 선생님 오늘 한 잔 쏘실 거죠? 선생님이 쏘실 차례예요 그게 아니고요 미안한데 내가 오늘 선약이 있어요 상진씨 뭐야? 뭐야 또 그 여자네 전백이 상진씨 내가 타이밍자 딱 맞춰서 안 돼 그죠? 극장에서 기다린다면서요 딴 데로 새까봐 이렇게 쫓아왔죠 극장표는 심야를 두 장만 딱 끊어놓고 진짜 지성이씨다 지성이 아니라 극성인 것 같은데 네? 뭐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끼리 가요 그래 한 선생님 바이바이 조심히 들게 한 눈 팔지 말아요 어? 나만 봐 나만 언니 나 이거 해결 못하고 회사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아니 나 백조대 가지고 집에서 뒹굴르고 있으면 언니 마음이 편하겠어요?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잘리면은 그냥 얌전하게 심부섭하다가 결혼하면 되겠네 아 언니 아니 나도 어머님한테 생활비를 탓 쓰는 입장인데 비상금 있잖아요 반찬값 그 모아두고 아 오빠한테 삥탕 쳐가지고 모아둔 돈 있잖아요 언니 아 여보세요 아가씨 이자 줄게요 이자 내가 어 한 달에 5부 이자 쳐가지고 줄게요 월 5부요? 에이 그러니까 내가 500만원 빌리는 거니까 한 달에 25만원 이자 줄게요 언니 정말이요? 월 5부죠? 예 고리대금업자님 원금은 언제 갚을 건데 제가 다섯 달에 나눠서 갚을게요 아 이거 식구끼리 돈 거래하면 안 되는 건데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찾아주면 되죠? 아 언니 고마워 아 우리 이쁘다 좋아 아 언니 생유비리 감사 됐다 네 김태욱씨 지효씨 저 돈 구했어요 아 그래요? 얼마나요? 일단 600만원 구했고요 400만원 더 구해볼 테니까 지효씨는 아무 걱정 말아요 아 더 구할 필요 없어요 나도 500만원이나 구했어요 잘됐다 그럼 다 해볼 텐데 그래요 그래요 김태욱씨 그러면은요 우리 내일 사무실에서 만나요 네 누구예요? 아이 이상하네 있어요 아 내가 진짜 얘가 내 인생에 껴들어가지고 개판 칠 줄 알았다니까 나쁜 놈이라는 거야 좋은 놈이라는 거야 안녕하세요 원장님 옷 이뻐요 원장님 아 땡큐 어젯밤에 종합금 거였나 봐 하루 사이 얼굴이 활짝 피었는데 그래? 나도 커피 한 잔 줘요? 네 원장님 원장님 말이에요 아이를 낳고도 저런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요? 글쎄 나도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난 알아요 남편의 사랑 힘 좋게 생겼잖아요 우리 아이 하나 더 낳을까? 네? 나중에 우람이 혼자 외롭지 않겠어? 진심이에요? 나더러 아이를 더 낳으라고? 왜?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를 받으면서 정작 자기 아이는 낳고 싶지 않은가 보지? 우람이 하나도 제대로 못 챙기는 나쁜 엄마예요 더 낳는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더 낳고 싶지 않은가 보였다 우리 아이 하나 더 낳고 싶지 않은가 보였다 우리 아이 하나 더 낳고 싶지 않은가? 나이 하나 더 낳고 싶지 않은가? 나이 하나 더 낳고 싶지 않은가? tell me 그냥 잘 안 씻어 안 씻어 안 씻어 안 씻어 안 씻어 응 알았어 알았어 다 했어요 into 나이 장면 나이 장면 나이 장면 뭐야? 이 아저씨가 또 감기에 걸린 거야? 이게 뭐야? 초방전인데? 이게 뭐야? 종로비뇨기과? 비뇨기과를 갔다고? 왜? 이거 항생제네요 항생제요? 그게 어떤 때 먹는 건데요? 글쎄요 이게 네 어서 오세요 전에 수술받은 송건우 환자 부인이신데요 선생님을 뵙고 싶어서 오셨대요 수술이라뇨? 그이가 무슨 수술을 했는데요? 일단은 앉으시죠 어서 말씀해주세요 그이가 무슨 수술을 한 건데요? 내 기억 모두 흔나